여기는 일선미 문화재 마을이라는 곳입니다 여기는 마을 주민들이 대다수가 전주 류시라고 합니다 안동시 임동면 수곡에 정착한 후에 100여 년간 정착해서 살았는데 1987년 이마댐 건설로 인해서 마을이 승물되게 돼서 사방으로 다 흩어지고 한 70여 호가 이곳으로 집단에서 위주해서 일선미를 새로 만들게 됐답니다 이곳에 한옥구를 짓고 살고 있는데 여기서 또 문화재가 났다고 합니다 이제 시간 나실 때 한번 와서 보시면 한국의 한옥을 또 여기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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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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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박진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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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박진희